안녕하세요. 팔레온고 문장리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1월 1일자 팔레온고 민사 수용재결금 공탁과 소유권 이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1월 17일이고 사건번호는 2022다 253243 판결입니다. 건물 인도 사건이고요. 원고는 21분의 20 지분권자고 피고는 21분의 1 지분권자입니다. 원고가 폐쇄했다가 결국 승수한 거죠. 대법원에 파기 완성돼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사건 건물, 이 사건 건물의 사찰입니다. 사찰은 원고가 21분의 20을 갖고 있고 피고는 21분의 1을 갖고 있습니다. 원고는 단체인데 이 원고가 2008년 2월 28일 날 피고를 주지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2020년에 주지에서 해임 통지를 해요. 그런데 주지에서 해임된 피고가 이 건물에 안 나가는 거예요. 양천구촌장은 2022년 2월 25일 날 이 사건 건물에 대해서 수용재결 결정을 하고 손실보상금 98억 원을 2020년 4월 10일 날 전액 공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찰에 대해서 어쨌든 수용을 하게 된 거죠. 수용을 하고 98억 원을 공탁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공탁이 된 상태에서 이 사건 소송이 지금 있는 상태죠. 원심은 원고가 소유권자가 아니라면서 원고총국을 기각합니다. 지금 원심은 98억 원의 수용지금금이 공탁이 됐기 때문에 이 사찰의 소유권은 양천구총으로 넘어갔고 따라서 원고는 아직 등기는 있지만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구총국을 기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98억 원이 이전비용인지 가액을 보상한지가 불비명하고 공익사업법 원칙상 이전비 보상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가격 보상을 합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가격 보상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이전시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이전비가 가격을 넘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직접 사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가격을 보상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전비가 원칙이에요. 문제는 이렇게 공익사업법상 수용재결금 공탁 시에 소유권을 과연 공탁한 사람이 취득하는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됐고 두 번째, 수용재결금이 이전비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에도 그렇게 소유권이 넘어가는가? 이게 이제 문제 된 겁니다. 대응으로 뭐라고 하냐면 수용재결위가 건물이나 불상 등을 이전하기 안을 재결을 하면서 98억 원을 정해서 공탁을 했는데 이 98억 원이 이전비인지 아니면 가격 보상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만약에 이제 둘 다 판단하는 겁니다. 이전비 보상이라면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전하라고 준 돈이지 그거를 공익사업자가 가져가겠다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전비가 가액을 넘는 경우에는 가격을 보상할 수 있는데 이때도 가격을 보상하는 게 이전비를 대체해서 보상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이때도 소유권이 이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전비를 지급한 건데 이전비가 가격을 넘는 경우에는 가격 보상을 하는데 그것도 소유권을 이전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 건물은 여전히 원고와 피고의 공유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의 공유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했고 공유물에 관련해서는 다수 지분권자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소수 지분권자의 피고는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어서 원고 승소가 끝나는 겁니다. 이 사건은 공유사업법상 수용제금 공탁 시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는 공유소재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말고는 없습니다. 즉,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탁을 하면 소유권이 공유소재가 넘어가요. 그렇지 않으면 기본적으로는 이전비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이전비가 과다해서 가격으로 보상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전비입니다. 따라서 소유권이 이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전이 안 되고 결국 원고와 피고가 여전히 등기부상 권리자이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서 자기네끼리 이렇게 과반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에 관련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해서 하는 거죠. 결국은 이 사람들이 과반수 지분권자 아니냐는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그게 쟁점이 아니었어요. 쟁점은 수용제결돼서 원고가 여전히 소유권을 갖고 있느냐 이게 쟁점이 된 특이한 사건이어서 소개받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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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